제천시 지나간 욕망의 세월, 관광 타령을 알려주고 있는 청풍대교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가운 청풍호를 비추고 있습니다. 억대의 예산이 투입된 청풍대교 형형색색 네온사인은 차디찬 밤바람을 맞으며 관광한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 수십년 관광 타령의 예산 낭비 헛발질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밤 제천시 배고픈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지업자 배만 터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는 일업소 아우성이고 전국적으로 기업 파산은 증가하면서 빚 많은 청년들은 국내 관광 안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국내 관광지 물가 상승으로 해외여행을 우선적으로 하는 분위기에 제천시 지나간 욕망의 세월 관광 타령을 알려주고 있는 청풍대교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가운 청풍호를 비추고 있습니다. 억대의 예산이 투입된 청풍대교 형형색색 네온사인은 차디찬 밤바람을 맞으며 관광한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 수십년 관광 타령의 예산 낭비 헛발질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외지업자 돈 퍼주고 지역민 굶어가는 행사축제 포함 관광 타령 좀 그만하고 수도권 전철이라도 우선순위로 끌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정신이 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